송유경 씨의 이름은 본명입니까? 이건 본명인가 예명입니까? 예명입니다. 예명인가? 진짜 이쁘다. 제 본명은 김유경인데요. 아 김 씨를 송씨로 바꿨구나.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이렇게도 사람이 나를 울려 울려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런 게 사랑이면 그런 게 사랑이면 시작은 하지 말 걸 그랬죠 그래요, 그래요 보내드리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떠나가세요 기도가 보지 말고 떠나요 아무런 말 말아요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떠나요 눈물은 흘리지 않게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그렇게 돈 사람은 나를 울려 울려요 그러네 막 이김비 하나 이렇게 돈 사람은 나를 울려 울려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런 게 사랑이면 그런 게 사랑이면 시작은 하지 말 걸 그랬죠 그래요 그래요 보내드리죠 그래요 그래요 떠나가세요 기도가 오지 말고 떠나요 아무런 말 말하나요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떠나요 눈물은 흘리지 않게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떠나요 눈물은 흘리지 않게 개인적으로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데 그래 그래요가 나는데 호불호가 약간 갈려요 나는 이 노래가 훨씬 나아요 이건 세미토록 쪽이고 아까 나만의 사람은 약간 정동토록에 가깝죠 나는 이 노래가 훨씬 나는데 속속속속 들어오는데 내 취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우리 김유연 선생님이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본인 노래 아니 진짜 잘 생각해보시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거 나는 그래 그래요가 귀에 속속속속 들어오고 좀 그렇습니다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리액션이 있다는 거니까